노래를 못하면 임시를 못 보던가 임시를 못하면 노래를 못하던가 두 가지를 다 잘하려면 어떻게 저도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부 양식 김원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이 마음이 아프다 해도 눈물만은 안 보일 거니라 비오는 길목에서 꿀불나베여 마을으로 꿀먹일 거니라 두 눈에 맺혀있던 이슬 빛물이야 빛물이야 내가 싫어가는 사람 무슨 미련이기에 아픈 눈에 맺혀있냐 아멘 사랑해서도 잊으려면 잊어줄 거야 당비오를 기록해서 몰락해배였고 가슴으로 돌고 낀 거야 두논해 맺혀있는 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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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야 빛은 물이야 내가 시도 못하는 사과가 무슨 사연이기에 아마도 빛은 물이야 기가 막히다 빛이 감사합니다.